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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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2부는 더 더러워 더 더러워 더 더러워 완전 더러워 이 방송만 본다면요 여러분들 연말연시 제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프로게이머냐고 홍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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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완전 gd였어 오케이 파티하면 뭐가 있죠? 음악과 춤이 빠질 수가 없죠? 그 음악에 빠진다 you're let's go party time 오케이 나 지금 너 이리 어려워 자 땡클하고 우리 방으로 돌아와 자 다 오세요 더 재미있어 우리 정기 야 얼마나 재미있냐 우리 방으로 돌아와라고 안 창피해 오케이 난 안 창피하다 자 여성인이 옷을 또 벗는다 자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미션 듯이 달려 스트릿 2 원 고 자 오케이 자 굴어 자 웃으십시오 자 장도연씨 장도팔 선생님과 함께 댄스스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가 고릴라 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선을 예쁘게 잡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셨죠? 마치 한국무용을 하는 것처럼 네 자 이렇게 자 아 약간 한국무용 느낌이 납니다 자 한국무용을 느낌으로 하다가 어 잠깐만 들어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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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릴라 나왔죠? 아 예뽀춤 예쁘다 고릴라 한국무용행이라고 자 이태원클럽에서 이거 한번 쳐보세요 사람들 다 쳐다보지 아 또 다른 동물춤이 있나요? 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꽃게춤이 있어요 네 장도연씨와 꽃게면요 전 약간 반개 느낌으로 아 제가 털게면 반개 반개 자 자 늙뜻마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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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훅 들어가서 자 여러분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수선시장 아 우리가 정말 댄스를 네 들으면 배 bunker 마치